안녕하세요. 평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도 식사대접을 한번도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렸던 미친뷔페에 한 50명분 선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장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벤트 당첨 이런건 아니고 선착순으로 오셔서 제 구독인거 보여드리고 사장님한테 구독했는거 보여드리고 장부에 이름 성함 적으시고는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50분께 제가 미친뷔페 선결제 했습니다. 와서 맛있게 드시고 자 이제 연말인데 아무튼 제가 한번 식사대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식사를 내가 하러 와야되는데 저희는 혼자 오실 때는 일외선은 빨리 빨리 후전이 되니까 먼저 오신 분은 제가 빨리 들려드려요, 둘보다. 지금 밤새미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 없거든요. 오늘부터 아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구독인 거 보여주고 본인 이름 적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시면 다 채미해도 끝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마스크를 안 했을 때 내가 뭐. 다음에 또 밥 물어올 때 평초라고 할게요. 네. 네. 네.